아니 저거는 오늘 김종인 박사가 아침에 김종대에 나가서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저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정을 원래 선대위가 잡아야 되거든요. 선대위의 일정팀, 선대위 정책 일정 이런 데서 논의가 다 돼야 되는데 메시지도 그렇고 비서실에서 한다는 거예요. 비서실을 그러고 김종인이 관리를 못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이벤트가 족발집, 에포용지 어버어버 읽었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첫 번째, 저런 정책이 있는지를 김종인이 몰랐다는 거예요. 비디오를 봤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후보 비서실에서 하여튼 어디 가서 써온 거를 읽는 건데 저 얘기는 나도 모르는 얘기인데 이게 일단 열받았고. 소상공인이 지원할 때 50% 그거 해 주겠다는 거? 뭐 하여튼 그때 그 읽은 내용들에 대해서 김종인은 몰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제대로 읽지도 못한다는 것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위 체제를 개편하면서 비서실을 내치려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위가 당직자들이랑 해서 선거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하루치 일정을 알짜게 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가 안 되느냐. 사심 일정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비서실에서 하면 가까운 사람 일정 넣어주는데 대선 기간에 대통령 후보랑 30분 1시간 일정 가지는 게 굉장히 그 사람 위상에 대한 큰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고 가면 그 동네에서는 두 달 동안 그 사람한테 아무도 누구라고 못해요. 그렇죠. 직접 후보가 만나고 갔잖아요. 그런 일정을 짜는데 엉터리로 짜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비서실 역량이 부족하니까 현장에 올 건지 이런 시간 배분이 안 되니까 하다가 중간에 안 되니까 스피커폰 켜놓은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벤트였죠. 게다가 이준석 계열 청년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열받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거를 민주당 계열이다. 이준석 계열이다 이러면서 강퇴를 시키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던 박성준 의원을 또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가진 최대한 권한으로 뭘 하겠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되게 웃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사하거나 처벌한다. 이거 말고는 기준이 없는 사람에 보면.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났어 또 이 사람은. 이거 청년 선대회를 갔다가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던 사람은 물러났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 아이디어는 너무 좋았던 거 아니에요. 화상회의를 하면서 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참석하게 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하게끔 하겠다. 너무 좋잖아 아이디어는. 그런데 이거를 1대1로 와가지고 그 질문 받고 이러면서 할 자신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팽을 시켜놓고 권성동을 대신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대충 무마하려다가 꼬리를 잡힌 거예요. 그래 놓고 핑계는 전부 이준석과 민주당한테 대고 있지. 그랬는지 일정을 몰랐는지 하여튼 대선 후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참사인 겁니다.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2017년에 후보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 제대로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이 한 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후보 사진을 찍으려고 한 시간 동안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일정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정팀에 안 된다는 거지. 일주일을 싸워서 결국 시간을 얻어냈는데 어디서 얻어냈느냐. 충주에서 한 시간 있다. 충주 사진관을 어떻게 찾아 그럼. 그래서 충주에 있는 아무 사진관이나 찾아서 스튜디오를 빌리고 장비를 서울에서 트럭으로 다 싣고 내려가서. 거기서 찍었구나. 세팅을 해놓고 한 시간 후보님 앉아서 사진 찍고 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빡빡하게 짜져 있는 일정인 건데 저 일정을 모르고 늦어서 스피커폰으로 했으면 그것도 문제고. 당연하죠. 처음부터 안 갈 거면서 후보가 오는 것처럼 말했으면 그것도 문제고. 그렇죠. 처음부터 공지를 아니 후보자 본인도 외백수로 들어가서 같이 화상회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림도 되거든요. 그것도 괜찮지. 이도 저도 아니라는 것 이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정하고 연설 내용에서 후보 비서실을 너무 엉터리로 했다고 화났던 지점이랑 저는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김종인의 분노가 저는 이해가 돼요. 보세요. 그래서 청년들이 정신 못 차렸다. 격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직책만 없앴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저런 해프닝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대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비서실의 권한이 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은 누가 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괄을 하고 있는 김종인도 모르는 일정과 모르는 내용과 모르는 연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저거 책임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김종인도 하기 싫지. 그래서 선대위를 개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비서실을 무력화시키려는 김종인의 쿠데타가 실패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은 비서실만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뭐 권성동이 할 이유가 없는 게 비서실 내에서 비서실의 관계자하고 텔레그람만 살아있으면 무슨 자리인가 뭐 중요해요. 그러니까 권성동은 비서실장도 내려놓고 사무총장도 내려놨다고 해도 그 텔레그람 대화방에서 다 시키면 되는 거고 거기서 얘기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후보자랑 통화하면 되는 것이고 후보자의 신뢰가 어디에 쌓여 있는지로 결국 판가름이 나는 것인데. 그리고 김혜권이랑 통화하면 되고. 그렇죠. 선거에 마땅히 앞자리를 차지해야 될 윤석열, 김종은 이 투탑 체제에서 김종인이 자기가 허수아비라고 느끼니까 선대위를 갈아엎으려고 하다가 비서실을 건드려요? 나가세요. 이렇게 된 그림을 봐야 돼요.